8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초보자들은 안컬 머신이 있으면 안컬 머신을 먼저 2두 하고 프리처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3두 같은 경우는 케이블 푸시다운 하라고 얘기했어요 케이블 푸시다운은 어디든 다 있으니까 중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2두 같은 경우는 스탠딩 바베컬 그 다음에 3두 같은 경우는 라인 트라이브 익스텐션 이제 두 가지씩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딩 바베컬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프리처컬을 하고 컨센트레이션 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두는 컨센트레이션 컬이 한쪽만 하는 그렇죠 하나씩 하는 거 2두 되게 많아요 얼터네이트 컬도 있고요 해머 컬도 있고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컬도요 옆으로 하는 컨센트레이션이 있고요 앞으로 하는 컨센트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처컬에서 하나씩 대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케이블로 하게 되면 케이블 하나로 우르베 대고 하는 컨센트레이션이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응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해줄 거는 자기 몸에 붙여서 할 수 있는 컨센트레이션 컬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두 같은 경우는 라인 트라이프 익스텐션 해 줬으니까 3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오버헤드 트라이프셉 익스텐션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 있죠 양쪽으로 해도 되고 덤벨로 해도 되고 이지바 같은 경우로 해도 되고 하나까지 더하면 케이블 푸시 다운을 가져가도 되고요 스탠딩 바벨 컬, 프리처 컬, 컨센트레이션 컬 3두는 라인 트라이프 익스텐션, 오버헤드 트라이프 익스텐션, 케이블 푸시 다운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트에서는 무조건 처음 잡는 걸로 이제 10세트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2두 같은 경우 스탠딩 바벨 컬 10세트 그다음에 3두 같은 경우는 라인 트라이프 익스텐션이 10세트 나머지는 4세트, 5세트 가져가서 최소한 20세트는 넘겨야죠 팔 운동 거의 매일 하셨던 것 같은데 매일은 안 하고 이틀에 한 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PT를 하니까 팔 운동도 솔직히 1시간 반 이렇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짧게 짧게 갖고 갔어요 조절한 거죠 3일에 한 번 정도 했어요 팔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팔은 약간 소근육도 아니고 대근육도 아니고 그 중간이라고요 지금 제가 4일 분할을 하는데 대근육 같은 경우는 4일에 한 번씩 돌아가게 했고요 팔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돌아가게 했어요 약간 조절을... 조절을 하면서 팔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체인데 예전에 이제 추천해 주신 게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중상급자가 되면 특히 상급자가까지 가면 메인이 스쿼트고요 그 다음에 레그 프레스를 하나 더 배우시고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천하면 뭐 런지나 아니면 핵스커트가 있으면 핵스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좀 큰데 가면 파워 레그 프레스가 있어요 누워서 미는 게 파워 레그 프레스고 중량을 많이 끼고 그 뒤에 있는... 그리고 이제 레그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 있어요 중급자, 상급자 같은 경우는 굳이 저 파워 레그 프레스가 없으면 그냥 레그 프레스 머신을 사용해서 해소될 것 같아요 뒤에 하체의 메인은 스쿼트예요 보조 운동으로 레그 프레스랑 그 다음에 익스텐션 또 레그 컬을 가져가는 게 좋죠, 상급자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햄스틱 따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수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면 근데 굳이 뭐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상급자는 다섯 가지만 해도 되게 힘들 거예요 아마 햄스트링은 따로 그 다음에 대퇴 사도본은 따로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하고 싶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메인 운동은 그래도 집중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3분할이면 이제 봐보세요 하체 하루 어깨 등을 가져가도 되고 어깨 팔을 가져가도 되고 그 다음에 가슴 등을 가져가도 되고 가슴 팔을 가져가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가슴하고 어깨 하면 안 되냐고 가슴 같은 경우는 가슴을 쓰긴 하지만 어깨를 사용하잖아요 그 정작 어깨 할 때는 필요하니까 저는 좀 그게 좀 나눴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루틴이 하체 가슴 등 어깨 팔 이렇게 하니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가장 무난한 루틴 중상급자동도 되면은 이제 뭐 약점보다도요 운동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수행 능력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좋아지려면 체중도 어느 정도 증가해야 돼요 먹는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운동에 관한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에만 신경 쓴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더 디테일한 거는 음식도 그렇고 운동 시간도 그렇고 다섯 가지 정도 한다 그러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걸려요 이거는 1년에서 거의 3년을 꾸준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쉬지 않고 가져갔을 경우에 해당하는 운동 루틴이에요 근데 나는 경력이 5년 됐는데 운동을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계속 초보자 중급자밖에 안 돼요 1년에서 3년을 꾸준히 했을 경우에 제가 운동을 가정했을 때 추천을 해 드리는 거지 굳이 막 운동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상급자까지 가시면 안 돼요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한 사람들도 시험을 뛸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 일은 투자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좀 느린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30년을 넘게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제 운동 방법이 기본 운동을 강조하는 거는 어디든 다 해당하는 거거든요 기본은요 재미를 떠나서요 내가 발전하고 싶으면 몸이 더 좋아지고 싶으면 여러분들 기본은 무조건 갖고 가세요 기본을 배제하는 순간 발전은 전혀 없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막 뭐 올드하다 막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려고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강경훈이 말을 듣고 기본 운동을 가져간 상태에서 응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본 운동이 올드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수행 능력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걸 딱 명심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들 다 할 거예요 기본 그리고 성실한 거 꾸준히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지 마시고요 어떤 자기 롤모델이 있잖아요 롤모델처럼 되고 싶어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사람 거를 한번 해 보시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거를 바꿔야지 이 사람 거 조금 이 사람 거 조금 이 사람 거 조금 이 사람 정도 조금 이렇게 가져가면 오히려 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사람 스타일마다 선수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은 다 똑같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이것으로 중상급자 운동 추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2시 참고로 고맙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stroke 네 가정 그리고 네 지말이 소만들 sunrise 뒷백 네 시작 제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